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를 일컬어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하나금융은 향후 모바일을 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가치를 반영하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발하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양질에 표준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하나생명은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 재고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하나생명은 지난 2022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그린 라이프 2030이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 친사회적 투자 비중을 운용자산의 2% 수준에서 2030년에는 5% 수준까지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량 40% 감축을 추진하며 DEI 지수 즉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생명은 이러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은 드림플러스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플레이어 간 시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콘텐츠 등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돕는 비즈니스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 인적자원 육성, 생태계 구축과 사회의 긍정적 가치 확산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